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기다린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에 촬영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촬영 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반기 커리큘럼 선생님 강의와 교재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표지가 웅장이에요 뉴메타 선생님이 새롭게 어려워진 수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술 전략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어드리고자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뒤에 이제 어떤 강의들을 준비했는지 선생님 8월 이후에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어휘 특강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엔제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총 3종류의 지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어휘 특강 같은 경우는 강의 제목이 토르 2000입니다 약간 좀 수치스럽군요 제목을 지을 때 원래 제로백이라는 제목을 선생님이 강의를 기본 강의 공통 제목이 제로백 시리즈잖아요 나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 나는 조금 더 웃기고 밝고 재밌게 가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처음 막 대비하니까 약간 무난한 제목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백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 제목은 토르 2000입니다 왜 토르 2000이냐 이게 단어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 강의 교재를 단어장처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정말 완전 도움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요 열흘 또는 일주일 또는 한 2, 3일 만에 2, 3천 단어 정도를 완전히 한번 쫙 되새기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보여요 독해 속도 같은 것들도 확실히 더 빨라져요 그게 내가 옛날에 분명히 외웠었고 알고 있는 단어인데 단어들을 최근에 되새긴 지가 오래됐다면 반응 속도가 제로콤마 몇 초씩이 느려져요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한번 읽어본 단어는 오늘 보면 바로 팡!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영단어에 대한 뉴런이나 시냅스 같은 것들 연결관계가 약해져 있을 때 막판에 그걸 강화시켜주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수능 직전에 한 달 정도 잡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보름 정도 잡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잡고 한 바퀴 돌리고 교재만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릴 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일주일, 3일 직전에 체크해놓은 단어들만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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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하고 가면 시험장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다 기억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영어 갑자기 팡! 망할 가능성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특강을 할 건데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학생분들한테 단순하게 어휘만 막 설명해 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일단은 최근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 한 5개년 정도 탈탈 털어가지고 제일 잘 나오는 어휘, 그 중에서 너무 쉬운 어휘 제하고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를 우선순위로 2천 개를 뽑아서 단어 한 100개 정도씩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게 인공지능 AI 아닙니까? 그래서 GPT한테 작문을 시키는 거야 이 한 100단어로 짤막하게 글을 만들어줘 대신 학생들한테 교훈이 될 만큼 감동적이거나 웃기거나 그런 글을 작문을 시킨 다음에 이거 GPT가 못하면 우리 조교가 만듭니다 여러분 울면서 만들겠죠? 근데 어쨌든지간에 GPT랑 지금 영어교육과 다니고 있는 스카이급 조교들이 직접 작업을 해서 짤막한 글 안에 영단어를 필수 어휘를 50개에서 100개씩을 강제로 때려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해설 강의를 하면서 독해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출퇴근 시간에 반복해서 듣거나 외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문 자체가 예문의 기능을 하면서 단기간에 영단어 암기하는 데는 지문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맥락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억이 빨리 형성되고 오래 남아요 잘 안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단어 관련해가지고는 서브적인 설명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할 건데 대신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나 공부방법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단기 단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좀 복합적이고 새로운 전략 전술이 가미된 방법으로 영단어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나는 원래 전략 전술 이런 거 겁나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똑같이 해갖고는 답이 없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영단어 외우던 방식이나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짜 올 뉴 메타가 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기타 유형 독해가 종강이 되면 기본 강의 시리즈 5개가 종강이 되기 때문에 7월 한 달간은 영어 촬영을 휴지를 하면서 교재 지필에만 올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중하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미친놈 같이 한번 잘 해볼게요 진짜로 미친놈은 여기서 칭찬이에요 내가 나한테 한 얘기니까 시비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엔제야 이 엔제는 오버테이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버테이크 선생님이 이제 제로백 막 이런 스포츠카 같은 경주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제목을 오버테이크라고 했는데 오버테이크는 딱 앞사람 따라잡는 걸 오버테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오버테이크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거 근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 근데 이 무렵에는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코드는 한 가지야 실전이야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수능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근데 기초적 기본적인 그런 엔제 그냥 선생님들이 만든 자작문제 근데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 없을까 왜냐면 선생님도 지금 강사를 해보면요 지금 엔제 같은 경우가 수학이랑 과학이나 국어까지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영어 엔제 같은 경우는 월등히 그 문제가 엔제의 문제가 평가원이나 교육청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다라고 평가받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야 왜냐하면 영어는 영어거든 뭔가 더 퀄리티가 좋은 영어 평가원하고 교육청하고 우열이 명확하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평가 같은 경우도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들보다 평가원이 엄청 좋아 보통 이런 게 상식인데 영어는 그게 살짝 애매해 그러면 영어 엔제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 어떤 방법이 있냐 실전에다가 도움을 주면 돼 실전에다가 근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제일 애맞고 마지막에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 페이지예요 모의고사 쭉 넘기다 보면 어떤 페이지가 있냐 아주 불쾌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불쾌한 협곡 같은 곳이 있어 어떤 부분이냐 이쪽에 빈칸 모여져 있고 그리고 순서 있고 문장 삽입까지 딱 나와 있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이 페이지까지 딱 나와 있는 바로 그 한 페이지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한 페이지를 엔제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총 9회차로 해가지고 한 번을 구성을 할 건데 이 페이지만으로 그냥 실전 시험지 구성 그대로 글씨책까지 다 해가지고 시험지로 그래서 시험지인데 넘기면 계속 그 페이지만 나오는 거야 한 권당 총 9회 분량씩 그래서 총 3권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씩 꾸준히 하면서 해설 강의로 약점 보강을 해주시면 한 달 정도 이걸 꾸준히 섭취하며 모의고사 한 해 분량 풀어본 건 여기 다 있잖아 왜? 그 소 한 마리 그런 메뉴 있잖아요 우리 식당 가면 이 메뉴 시키면 소 한 마리에서 좋은 분야는 다 분이 있는 다 먹어보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회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에센셜한 요소들은 이 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막판에 그러니까 이것만 시켜주면 시간 절약 그리고 모의고사 풀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효용 같은 것들은 다 흡수할 수 있지 않겠냐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교재를요 여러분 이렇게 구성하자 그래 문풀은요 여러분 시험지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투트랙으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복습용 인강으로 복습하는 교재들은 복습용 교재들은 왼쪽 페이지에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일반 문제집 사이즈로 해서 왼쪽 페이지에는 지문 그리고 어휘 그리고 해설까지 전부 다 여기다가 넣어서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 한 페이지 안에 그냥 한 문제씩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복습을 하는 강의용 해설서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얘의 브록으로 이 시험지를 같이 포장을 해서 껴서 넣어드릴 거야 그러면 실전 연습 그리고 여기에서 어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나 어려운 거 문제 풀 때 해설 같은 것들은 막 시간 써가면서 막 복잡하게 찾아볼 거 없고 여기에서 보다가 잘 모르겠는 것만 강의는 찍먹으로 보면 되잖아 원래 엔제랑 파이널 강의는 찍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들은 없죠 잘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봐야 시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중요 과목 같은 것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껴준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러니까 구구절절 막 이상한 거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 점이 그냥 엔제하고 차이점은 실정감을 기를 수 있어 그래서 시험지를 직접 그래서 풀 때는 거기다가 복습은 정리는 또 시험지 했다면 불편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복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복습용 교재는 강의 수강용 교재는 별도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때요 새롭죠 그리고 파이널 체커라는 거는 수능 동일 유형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것만은 새롭게 만들 방법이 없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맺어갔던 인연이 소중하고 그래도 곽동영 선생님 덕분에 영어 등급 많이 올렸는데 내가 선생님 거 마지막 커리를 타야지 의리상 이런 사람들만 봐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너 풀 거 없는 사람들만 봐 근데 그래도 진짜 정성껏 성의 있게 만들 거야 이거 내가 직접 다 한 문제씩 검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총 집합해야 풀 수 있게끔 상당히 수준 높고 까다롭게 만들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컨셉은 쉽지 않은 모의고사로 갈 거야 일단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선생님 하반기 커리큘럼이고 여러분들 앞에 제로백 세트 5개 더해서 이것까지가 갖춰지면 선생님의 마지막 풀 커리큘럼이 올해 1차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선생님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아무 일정이 없어요 저는 현장 강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여러분도 이거 강의 3개 찍어서 마무리 짓는 일정밖에 없거든요 이제 깔끔하게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소프트를 한다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체커라는 거는요 원래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빵 해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우승했다라고 해서 그 체크 무늬의 깃발을 흔들어주잖아요 그걸 체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체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근데 전부 다 경주 이미지인데 토르 2천만 그래서 왜 토르 2천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여러분 이 강의가 영어 단어 벼락치기 특강인데요 전 우주에서 벼락치기를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굽니까 벼락치기의 신 토르 그래서 이 강의가 올해 뜨면 내년에는 제우스 3천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우스 3천 토르 2천 하면 세트로 해서 내가 무슨 신이냐라고 딱 물어보는 표지 디자인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야 벼락치기의 신이죠 그래서 벼락치기를 이 우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토르 그래서 영단은 2천 개에서 토르 2천이다 이건 근데 확정됐어요 아마 메가스터디 이 영상을 보시는 영어 담당 저희 담당자분께서 뭐 장난하냐 이런 바꾸라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 먼저 영상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정인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토르 2천입니다 이 제목이 바뀌면 이 강의 보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근데 토르 2천으로 나오면 야 이거 전 우주적 신화적인 강의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같이 한번 합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신이야? 이렇게 탁 물어보는 거죠 아 나도 진짜 메가스터디 영어신 되고 싶다 오케이 제로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만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엔진이 뜨겁게 달궈졌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풀악셀 해서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남은 연료의 상태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엔진이 폭발할 때까지 남은 3, 4개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께서 풀악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때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지그시 악셀을 밟아요 지금이 한계다 지그 때 한번 더 악셀을 밟으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여러분들은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용기돼서 도전해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곽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